대학 입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 격차 실태를 심층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고교 입시도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영재학교의 입학생도 수도권 쏠림이 심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2020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우선선발제도를 도입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이에 따라 이 학교는 최대 26명까지 지역인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인천의 10개 자치구를 포함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1명씩 선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 학교 입학생 77명 가운데 83%는 서울과 경기 출신이었습니다. 인천 출신 학생도 자치구별 1명꼴인 10명에 그쳤고, 입학생을 1명도 배출하지 못한 시도는 10개에 달했습니다. 입학생의 수도권 쏠림이 심한 건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020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의 출신 지역을 분석했더니 10명 가운데 7명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경기 성남시와 고양시 등 수도권 10개 지방자치단체 학생들이 전체 입학생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교육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균형발전과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인재 우선선발제도 확대 등 입학 전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8개 학교 가운데 지역인재 우선선발전형을 운영하는 학교는 서울과학고 등 3곳에 그칩니다. 지역경제 육성 차원에서 지역단위 모집으로 변경을 하고 또 거점 지역에 영재학교가 없는 학생들은 전국에 있는 영재학교 중에 한 곳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올해까지 지필평가 폐지 등을 검토해 영재학교 입학 전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우입니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